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필요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영회 김성현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벌써 4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출연하시면서 시장 분위기 살펴주셨는데 오늘은 좀 해주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번에 최근에 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반도체와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에 대한 우려도 좀 많으실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분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면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ETF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불안해하실 수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빅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ASML하고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반도체 ETF에도 역량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최근에 물론 어제 엔비디아 좀 반등을 하긴 했었죠. 그래도 반도체가 조금씩 큰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이렇게 매크로 악재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단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ASML이라든지 아니면 TSMC 실적 발표 때 약간의 우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아니면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대신 조금씩 매수할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충격에는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안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AI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졌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단계의 매크로 악재, TSMC 같은 경우도 대만의 지진과 같은 이런 단기 악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AI와 반도체에 대해서는 좋은 뷰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5월 한 21일, 22일 그때쯤에 NVIDIA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단기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또 봤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이 채 GPT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1.3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그런 투자를 발표를 했던 것처럼 아무리 전쟁이나 단기 금리 상승과 같은 이런 악재가 AI로 가는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단기 악재를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산업에서는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전히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시장을 갖고 계신데 그래요. 지금 반도체, 믿을 수 없는 반도체뿐이다. 현 시점에 그러면 ETF로 접근한다면요? 네. 우선은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러한 시장이 어려울 때 아니면 좀 이렇게 단기 충격이 있을 때는 역시나 믿고 가야 되는 것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 네. 그다음에 기술력이 압도적인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각 산업에서 1등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가장 빠르게 반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에 비가 오게 되면 가장 좀 많이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것은 이러한 1등 종목들, 대형주,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많고 전체 매출의 25%에서 30% 정도는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역시나 시장이 좀 반등했을 때 더 빠르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최근에 TSMC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뷰가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SML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었지만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반도체 또는 AI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결국은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수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실적에 좋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어려울수록 좀 더 1등 기업, 기술력이 좋은 기업 그런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수익률은 지금 어떻게 가져오신 자료가 없나요? 수익률은 아마 저희가 표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먼저 궁금하신 거네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엔비디아와 ASML이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좀 하락하는 시기를 받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크게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ET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영역별 1위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실적, 그다음에 AI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시장 전망이 나오게 되면 작년, 재작년에 경험하신 것처럼 하루에 20% 이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장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너무 이렇게 규모가 작은, 어려운 종목 찾지 마시고 1등 기업, 그다음에 기술력이 우수한 대영주 중심의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니까 거기다가 136%, 지금 에이스 글로벌이면 부장님 회사 맞죠? 맞습니다. 에이스가. 저희가 일부러 에이스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일부러 가져온 건 아니고요. 수익률로 저희가 뽑다 보니까. 저 그래프를 보니까 와, 싶은데 이게 어차피 뭐든지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한 2, 3주 사이에 2, 3주 전에 이렇게 이쪽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느낌에. 맞습니다. 최근에 한 2, 3주 동안 가입하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하루에 10%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한 2% 정도로 반등을 했었죠.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모레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희가 가지고 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안에 있는 ACTF의 AI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ASML,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국내 ETF입니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 뷰가 만약에 훼손된다 그러면 저희도 투자를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 과거의 상황들, 그 다음에 지금 AI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중심의 투자를 저희가 정립식으로 쌓아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양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자산 선후 현상도 강해지고 금값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금뿐만 아니라 은, 구리, 원유, 원자재 랠리도 이어지고 있는데 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선 저희가 금을 투자하는 관점이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 투자하실 때 흔히 말해서 원자재, 원유라든지 이런 건 투자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단기의 성과를 내려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죠. 그렇지만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단기에 하루에 또는 한두 달에 몇 십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이런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반드시 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자산과의 해지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자산의 30%, 40% 이렇게 담으라고 저희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대신에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는 꾸준히 보유를 하시면서 금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는 조금 외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또는 이런 매크로 악재가 나왔다 했을 때는 금을 포트에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걸로 자산 배분 상품 중에 하나로 더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좀 예우를 하자. 아, 맞습니다. 금이니까. 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중국 MZ들 사이에서는 금콩이라고 해서 금콩, 그러니까 콩 정도의 크기로 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투자하는 저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게 한 콩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단순히 예전에 인도에서도 금을 많이 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중국 MZ 세대도 금, 콩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증가할 때는 금에 대한 포지션도 조금씩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금은빵에서도 돌반지 같은 걸 가져가면 골드바로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인기래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콩 측으로 좀 크다. 호드만 하네.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진이라서 그랬습니다. 박대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또 어차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주가도 주가지만 배당.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밸류업 얘기하다 보면 또 배당.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배당 ETF 중에 전에도 한 번 공부했는데 이 커브드 콜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네, 맞습니다. 콜 옵션,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나요? 콜 옵션을 갖다가 살짝 활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뭘 해치를 합니까? 정확히는 주식 포지션을 매수로 가지고 가고 콜 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률은 제한됩니다만 그래도 옵션을 매도함으로 통해서 프리미엄이라는 걸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ETF가 많은 성장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고객분들이 활용하는 상품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월배당 ETF 아니면 인커맹 ETF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커버드 콜 ETF의 규모가 한 1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1년 지나면서 한 2조 원 정도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커버드 콜이 한 2천 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이게 한 상품이 좋다. 무조건 이 상품이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뛰어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높은 인컴, 그리고 여러 자산 배분 중에 하나인 측면에서 분명히 커버드 콜에 대한 투자 활용도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자산 매수와 동시에 콜 옵션 매도라고 제 자막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배당 관련한 주식을 사고. 맞습니다. 또는 기초자산을 사고. 기초자산을 사고. 그쪽 관련 주식 옵션이든 개별 주식 옵션이든 지수가 됐든 간에 그쪽의 콜 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일단 챙기고. 맞습니다. 프리미엄을 챙기니까 수익은 나는데. 상승이 제한되어 있고. 상승이 제한되어 있고. 맞습니다. 대신에 꾸준히 현금 흐름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장, 주가의 급등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에 현재 이렇게 우수한 현금 흐름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경인 상품일 수 있네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부장님 계신 한투 운용에서도 마침, 때마침. 때마침. 오늘. 커버드 콜 ETF. 맞습니다. 출시가 됐어요. 어찌면 이렇게 공교로울까 우리 ETF 코너는. 마침내. 맞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 아니 다른 커버드 콜 ETF하고 차별하는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한투. 에이스 ETF가 준비한 커버드 콜은 역시나 다른 ETF 커버드 콜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3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커버드 콜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높은 인컴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미래의 수익 상승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기초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컴을 받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15%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초자산, 미국 기초자산 3개를 준비를 했었고요. 나스닥배. 맞습니다. 나스닥도 있고, 미국 반도체도 있고, 빅테크도 있고, 대형,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옵션이 없기 때문에 나스닥백화같이 최대한 유사한 옵션을 매도를 함으로써 연 15% 정도의 목표 수익률 분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TF 커버드 콜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 ACTF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만기 하루짜리 제로 데이트 옵션을 활용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 그 다음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기초자산을 활용해서 저희 커버드 콜 3종을 공교롭게 오늘 출시했습니다. 아니, 왜 매주 시작하는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날 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 상장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요일은 화요일도 될 수도 있고, 목요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준비하는 일정에 따라서 요일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에이스 미국 15% 프리미엄 ETF 지금 아까 보니까 목표 분배 수익률 약 15% 그러니 지금 이거 확실하게 하시죠? 15%가 확정이 아니고 목표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과가 안 되면 15%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이 15%가 당연히 보장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모든 커버드 콜이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어떠한 ETF도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과거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5%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드릴 수 있다라는 시뮬레이션 과거 판단에 따라서 15%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극단적인 시장 상황이 와서 변동성이 너무 적어지게 돼서 프리미엄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15%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과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15%는 저희가 드릴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뭔가 따박따박 확정적으로 뭘 넣어준다고 약속하고 처음에 들어오면 그거 대부분 폰지 아니면 사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고. 아니, 그런데 이거 5천만 원 넣으면 62만 원 배당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커버드 콜이 지금 5천만 원 넣으면 62만 원 배당 이게 월 62만 원 월입니다. 그러면 이거 월 2 소위 말하는 일부 이자가 넘는데 연율로 연율로 15% 그래서 연율로 15% 맞습니다. 물론 저건 세전 기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타겟할 수 있는 수익률이 바로 연 15%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사살 장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ETF분들 무슨 용변은 재주 있습니까? 장 빠지면 같이 수익률 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커버드 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좋은 상품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10%를 빠졌다가 다음 날에 10%가 바로 회복하게 되면 만약에 주식을 그냥 갖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수익률이 회복이 됩니다만 커버드 콜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횡보하는 그 장에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반등하게 되면 기존의 ETF, 일반 주식형 ETF 대비해서 회복은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상품만 무조건 다 투자하시라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상품 중에 하나로 커버드 콜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버드 콜 ETF를 고르는 여러 기준 중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기준을 최대한 충족한 ETF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린메이 올해 어떨까요? 저희 이런 얘기 하시진 않았는데 세린메이라는 게 사실은 10년, 20년 이렇게 공식적으로 증명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거에 통계적인 걸 통해서 5월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긴 한데 우선 세린메이로 보기에는 저희가 몇 가지 봐야 되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우선 매크로가 조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5월에 조금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 5월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이슈 그다음에 올해에 대한 컨센서스 그다음에 매크로 악재 때문에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파킹형 ETF라든지 현금을 조금씩 보유를 하시면서 대신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반도체나 M7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크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조금 조정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컴형 ETF, 배당 성장형 아니면 경기 내수 소비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 4월 또는 3월과 대비해서는 조금 포트를 차별화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저희가 한번 보게 되면 과거의 한 1970년도부터 한 50년 정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혁명,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악재들이 해소되면 교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빠르게 안정되는 단계로도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성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서 빠르게 안정되고 반도체 중심의 실적나는 기업들이 반등할 때 저희가 빠르게 투자 전략을 수정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